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성재군 국업도인 지미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양기 3조 보도 수원 대사를 도우는 무법률주 관성재군의 가르침들은 충효나 절의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 양심도덕에 따르는 선행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수행자들에게 알려진 관성재군의 가르침으로는 각세진경, 지미경, 웅험명성경, 백자명문 등이 있으며 특히 재군은 수행자들을 마군으로부터 보호하는 복마 대제로서의 역할에 질려갈 뿐 아니라 수행자 스스로 내공과 외공을 옴만히 쌓아 과거의 원체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르침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겁살로부터 사람을 건지는 지미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행탄파의부진, 견심입지변성신, 수행하는 데에는 다만 그 뜻이 진실하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뜻을 세우면 곧 선불을 이루게 된다. 고래증불성선품, 구시범부 등 자운, 예로부터 국품년대에 오른 선불들은 모두 봄으로서 수행하여 자조빛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 것이다. 대검누눔, 재안전, 오마소세, 심흉엄, 장래의 큰 겁사르 두려운 환경이 눈앞에 이르러 다섯 마귀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니 너무나 흉하고 혹독하다. 각인 제방 조수선, 막도 임두 후회 난 제각기 이러한 겁살을 예방하려면 일찌감치 선행을 닦아야 한다. 때가 저물어 겁살이 이마에까지 이르면 후회해도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 지미경, 설 명백, 적의 시후 쾌수덕, 지미경은 명백히 말한다. 바로 지금 이때는 신속히 서둘러서 덕을 쌓아야 할 때다라고. 안정겁, 침려해, 만년죄장, 득청백, 눈앞에 닥친 겁살은 너무나 무섭고 해로우니 6만년 동안 지은 죄와 빚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중신성, 조안배, 책자 묘부, 조출례 모든 선불과 성현들께서는 곳곳에 미리 배치되어 중생들이 지은 죄 빚과 공덕을 하나하나 살펴서 장부에다 만들어 놓고 계신다. 명환명, 채환채, 명채장채, 탈불개 목숨빚은 목숨으로, 재물빚은 재물로 갚아야 되니 목숨빚도 재물빚도 갚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다. 청강성, 지살괴, 일체, 차하, 범갓네 청강성도, 지살요괴도 모두 한꺼번에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화세계, 재요괴, 요성, 살감, 난세계 꽃같이 고운 이 세계를 모조리 요란하게 파괴하면서 시끄럽게 생명들을 죽이고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포천하, 일제란, 재색, 인민, 부득안 온 천하가 일제히 어지러우니 전세계의 사람들이 편안히 지낼 수 없다. 편지, 적, 천천만, 개개, 영웅, 칭호한 각 지역마다 도적대가 무수히 생겨나서 저마다 영웅이여 의리 있는 사내라고 웃줄댄다. 유적탈, 유적편, 유적로주, 요은전 강탈하는 놈도 있고 사기치는 놈도 있고 사람을 유괴하여 가둬놓고 살려줄 테니 돈 내라는 놈도 있다. 적자란, 병마현, 인인핍적, 몰법참 도둑들이 어지러이 날뛰고 곳곳에서 전쟁마저 일어나니 사람들은 제각기 핍박을 당해 견뎌낼 도리가 전혀 없다. 유적 당착포 자사, 유적 도하, 염, 황, 천 어떤 자는 폭탄을 맞아 죽고 어떤 자는 칼을 맞아 황천길을 떠난 자도 있다. 유적, 화중, 파, 명단, 유적 도수, 귀, 음, 간 어떤 자는 불 속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어떤 자는 물 속에 뛰어들어 저승을 가는 이도 있다. 일체, 개시, 전세조, 전세조월, 금생환 이 모든 과보가 앞세상에서 지어놓은 죄열 때문이니 앞세상에서 지은 죄옵을 현재의 인생에서 갚게 되는 것이다. 전생조, 금생보, 금생보응사호조 앞세상에서 지은 것은 금생에 받게 되니 현재 인생에서 받게 되는 인과응보는 털끝 하나 틀림없다. 인유죄, 신지도, 인인두상, 삽기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천지신명이 혼이 알며 사람마다 제각기 머리위에 신호깃발이 꽂히게 된다. 불린인, 인기호, 조착기호, 조실보 죄가 있는 것을 부인해도 머리위에 꽂힌 신호깃발로 알 수 있으니 그 신호깃발에 의해서 현실적 인과응보를 받는다. 삽청기, 삽포교, 삽착홍기, 용화소 푸른 깃발이 꽂혀있는 이는 목매거나 포탄을 맞게 되고 붉은 깃발이 꽂혀있는 이는 불에 타게 된다. 삽흡기, 수익교, 삽팩기자, 흘강도 검은 깃발이 꽂혀있는 이는 물에 빠지게 되고 흰 깃발이 꽂혀있는 이는 칼을 맞게 된다. 유유, 적복, 행선호, 삽착, 황기, 신성보 오직 복을 쌓고 착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황색깃발이 꽂히게 되어 선불신명들이 보호한다. 인선, 적복, 신수보, 부려, 수도, 출거포 사람이 선행하고 복을 쌓아 선불신명으로부터 비록 보호를 받는다 해도 이는 수도하여 겁사르 구덩이를 벗어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세인, 쾌파, 대도조, 불심대도, 탈불료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속히 큰 진리를 찾아야 한다. 큰 진리를 찾지 못하면 겁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저일검, 무변관, 현류, 성하, 골, 퇴산 이번의 겁살은 끝없이 광대하여 피가 흘러서 강을 이루고 뼈는 산처럼 높이 쌓이게 된다. 수도지인 출겁주, 무도지인 난출권 도를 얻어 수도하는 사람은 겁살을 벗어날 수 있지만 구도하지 않은 사람은 겁살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중신성, 공중참, 도제, 공중파, 장산 모든 선불신명들은 허공에서 낱낱이 감찰하면서 공과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계산한다. 누가 부당하게 징수하였고 누가 빌어 쓰고 갚지 못했으며 누가 빚을 졌으며 누가 돈을 대신 지불했는지를 살펴서 기록한다. 수인 전세 장료악, 수인 전세 행유선 그리고 누가 앞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며 누가 앞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는지 살펴서 절일절 산일산, 지간여악 혹여선 더쌤과 뺄쌤으로 계산하여 다만 남은 악행이 있는지 혹은 남은 선행이 있는지를 살펴볼 뿐이다. 여인선, 신보간, 신성보호, 상평안 남은 선행이 있는 이는 선불신명들이 보호하니 선불신명 후 보호를 받으면 항상 평안이 살게 된다. 여인악, 신벌건, 신성벌견, 조만안 남은 악행이 있는 이는 신명이 죄값으로 벌을 내리니 신명 후 꾸중과 벌을 받게 되고 마군 후 재난을 만나게 된다. 편지란 가로한, 자폐질병 이외전 온 지구가 혼란스럽고 홍수와 가뭄까지 더해져서 온갖 잡스러운 질병까지 안팎으로 전염되며 우인기, 우조난, 부정인사, 팍, 명, 탄 또 잔인한 분주림과 재난까지 만나게 되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산 목숨이 끊어진다. 산일산, 진가탄, 장래세상, 손인연 생각해 볼수록 정말로 한숨 나오는 것은 장차 다가올 세상에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이다. 10분인 4, 9분, 탈출 1분 시 신선 10명 중에 9사람은 죽으니 재난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한 사람은 돌을 닦은 신선이다. 산, 반, 산, 천, 화, 전, 사, 호, 불능, 차, 일, 선 주판으로 세물로와 계산하듯 천지, 운수, 돌아감이 털끝만큼도 틀림없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직명, 환득, 사명보 흥장, 종득, 거, 상환 목숨을 뺏은 사람은 목숨으로 갚게 되고 재물을 손실시켜 빚진 사람은 끝내 재물로서 갚게 된다. 세상인 조간천, 조조, 흘제, 파, 불념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조속히 알아차려서 하루빨리 서둘러서 청구 소식 실천하고 자성양심에 기위해야 한다. 수, 불법, 송경, 권, 경권, 능해, 죄, 천만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경전도 암송해보라 경전을 암송하면 죄가 천만가지라도 다 해소할 수 있다. 직명, 불필, 사명보 흥장, 불교, 거, 전환 뺏은 목숨은 꼭 목숨으로 갚지 않아도 갚아지고 빚진 재물은 재물로서 갚지 않아도 갚아진다. 홍진세, 불가련, 간착수호, 불능원 홍진세상이 좋다고 못내 그리워하지 말라 보기에는 비록 좋아 보여도 오래가지 못한다. 화세계 수연호 작년 종구 무화소 꽃같이 화려한 세계가 비록 좋다고는 하나 오래도록 그리워하다가는 마침내 본전도 못 찾고 헛수보다 탐구복, 흘육향, 구시조적 원얼창 입맛과 배부름을 탐하여 고기를 먹고 그 냄새에 빠져들어 살생하는 것은 하나같이 원암 맺는 빚을 짓는 것이다. 흘팔량, 환방근, 수궁양수 반호분 고기 방근을 먹었으면 방근으로 갚아야 하니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그 누구도 안 갚아도 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흘적다, 조죄다, 죄조 말료 불능활 먹은 고기가 많으면 지은 죄도 많은 것이니 지은 죄가 가득 차면 오래 살 수 없게 된다. 수환환, 흘창난, 여망 발표 출료첨 살 수 있는 수명기한이 다 되면 음식을 더 넘기기 어렵고 염라대왕은 호출 명령문서에 서명하여 사자를 보내게 된다. 자소귀, 도안전, 순화철쇠, 취례전 명령을 받은 저승사자가 눈앞에 도착하면 호출 상대가 누구이든 다가와서 쇠사슬로 묶어 맨다. 삼경전착 삼경사, 순흥유도 오경천 자시에 묶어 매면 자시에 죽게 되니 그 누구인들 인시의 아침이 이르도록 머물 수 있겠는가. 불논망, 불논한, 불논사사재주안 밥비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든 한가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든 무슨 사정이 있든 모두 상관없이 모조리 끌고 간다. 인후기, 숙시단, 쌍안일징부주전 목구멍의 숨기운이 갑자기 끊어지면 두 눈 한번 멍하니 쳐다보다가 생명이 완전히 끝난다. 은자전, 나창난, 낱개양수, 찬공권 금전이 있어도 가져가기 어렵고 두 손에는 텅 빈 주먹만 남아있을 뿐이다. 실가련, 도움, 간, 소귀노주, 타불감 정말로 불쌍한 것은 저승세계에 가면 흉악하게 생긴 옥졸들이 죄지은 망자를 붙잡고 마구 때리니 견뎌내기 힘들다. 소귀, 타, 무처, 찬, 환득, 근착, 결라, 염 저승의 옥졸들이 마구 때리면 피할 곳이 없고 또 옥졸들에게 이끌려가서 염라대왕을 배워야 한다. 악구촌, 구레란, 교둑, 혼신, 현류, 천 사나운 개가 있는 마을을 지나갈 때면 개들이 물결 밀려오듯 달려드니 온몸을 물어뜯어서 그 피가 뇌물처럼 흐른다. 낭귀장, 기요전, 궁귀납주, 심담한 난폭한 귀신이 있는 마을을 지나갈 때는 귀신이 돈을 요구하며 귀신 무리들이 앞타투어 납치해가니 간담이 서늘해진다. 낭아령, 자침산, 도득, 압정, 번일번 이리때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놓고 있는 고개와 가시바늘산을 지날 때에도 머리가 짓눌려서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힌다. 혼신상, 피육난, 소귀, 납착, 거, 교첨 온몸 후 살가죽이 문드러진 채로 죄지은 망자들을 옥졸들이 끌고 가다가 마침내 쪽지를 주고받는다. 삼나전, 심위험, 우두마면, 참양반 삼엄한 염나전에 들어가니 위험이 대단하여 소머리나 말얼굴을 한 옥졸들이 험상굳게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염왕야, 자중관, 판관집착 묘부단 염나대왕은 중간에 앉아있고 판관은 끌려온 망자들이 이승에서 행한 선악기록 장부를 들고 명단을 찾고 있다. 찰리약, 찰리선, 혼신, 시구, 야, 남, 변 이승에서 너희가 한 악행과 선행들을 일일이 살펴서 대조할 적에 온몸이 다 입이라 해도 변명하여 발뺌하기가 어렵다. 약유선, 정관환, 삼천공만성신선 만일 선행을 한 공적이 많으면 공무를 집행하는 관청후 관리가 되고 삼천가지의 공을 가득 채우면 신선을 이루게 된다. 무유선, 남분변, 지락지옥, 무연연 적성공덕이 없고 악행뿐이면 변명하여 발뺌하기가 어려우니 지옥에 떨어져 눈물만 하염없이 계속 흐르게 될 뿐이다. 하유과, 상도산, 대도, 대료, 철, 마연 죄인을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넣고 날카로운 칼날이 빈틈없이 꽂혀있는 산을 맨발로 걸어가게 하고 디딜 방아 속에 넣어서 찍고 쇠 몇돌로 갈아버린다. 도나시, 후회난, 불승, 여금, 조수련 그때가 되어서는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어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마음을 수련하는 것만 못하다. 설수련, 야, 분란, 지요, 심중, 발성, 건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니 단지 마음속에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움이 가득 묻어나면 되는 것이다. 입, 지, 향, 나, 주, 견, 제거, 오훈, 단, 견, 전 끝까지 마음 수련하겠다는 뜻의 방향을 세우고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를 굳게 가지며 오훈체 음식을 끊고 먹지 않으면 나쁜 인과의 얼매임이 끊어지게 된다. 춘불교 입, 향, 안, 일, 천, 삼, 편, 진, 향, 연 불가우 법규를 잘 지키고 향을 모시는 향로와 탁자도 마련하여 하루 세 번 향 올려 참회하며 진경을 암송하라. 근, 송경, 막, 탐, 한, 전세, 원, 얼, 조, 소, 안 부지런히 진경을 암송하되 한가로운 안락함을 탐내지 말고 앞세상에서 온암 맺은 제 빚을 하루빨리 깨끗이 다 갚아버려야 한다. 전세, 죄, 약, 소, 안, 종, 차, 영, 원, 무제, 환 앞세상에서 지은 제 빚을 완전히 다 갚고 나면 이제부터는 영원히 재앙과 근심이 없게 된다. 구명사, 지, 묘현, 능숭, 천당, 성, 신선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오묘한 현관 마음자리를 지점받고 수도하면 능히 천당에 올라가서 신선 선부를 이루게 된다. 도천당, 성, 요, 선, 불왕, 인간, 거, 하범 천당에 올라가서 신선 노릇하게 되면 속세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고생한 것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조칠조, 발구현, 능보, 부모, 승, 서천 칠대 조상과 구대 자손까지 초발로 극락 왕생하게 되니 능히 부모님도 편안하게 되어 서천 극락에 오르게 된다. 친기효, 친기현, 친기현효양상천 그 효성스러움을 칭찬받고 그 어짐도 칭찬받으니 그 어짐과 효성스러움이 한꺼번에 다 온전해졌다는 칭송을 듣는다. 알성모, 회군선, 소요, 쾌할, 낭, 무변 성모님을 만나 뵙고 여러 신선들도 함께 만나서 자유로이 논일며 쾌할하니 그 즐거움이 끝이 없다. 설도차, 완료편, 세인, 성찰, 자세참 여기까지 설명하여 한편의 책이 완성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참고하여 깨달아야 한다. 요독, 타출, 거붕고, 간긴, 하가, 지미경 3기, 말거분후 고통을 벗어나려면 내가 말한 이 지미경을 꼭 서둘러 배워야 할 것이다. 지미경, 도인선, 사방, 봉인, 근강전 지미경은 고통후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법선이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부지런히 강의해서 그 내용을 전해야 한다. 도구륙 상법선 성인성기 공만천 구륙 황태원자를 자항법선에 태워서 제도하면 남도 선불이 되고 자기도 선불이 되니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수인 불학 지미경, 생전 조항 사후견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미경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살아있을 때는 재앙을 만나고 죽어서는 천벌을 받는다. 1편 천어유 진세, 접한 보도래 수원 이 한 권의 책 속에 간결한 말을 홍진세상에 남겨두니 부디 인연있는 선남 선녀들을 널리 제도하고 건져야 한다. 재곤, 대지, 남, 공녀, 수성, 보명, 막, 당, 완 거듭 지구촌우 남녀들에게 권하노니 자신의 본래 성품을 닦고 목숨 지키는 것을 마땅히 어린아이 장난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유, 인신, 자유, 편, 속추, 도맥, 상자, 선 사람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를 틈타서 하루빨리 참 진리의 줄기를 찾아 자비로운 법선에 오르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